자, 봐봐요. 이렇게 해서 공을 땅 하고 끊어내는 거 끊어내든 땅 하면서 이렇게 가든 내가 돌아서 치면서 돌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땅 하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라켓이 이쪽으로 돌아오든 그거는 상관없어요.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야. 꽉 잡아주는 이 힘. 자, 봐봐요. 정식적이 어피만 누르면 상관없어요. 라켓이 딱 커지면 무슨 상관이야. 잠깐만요.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까요? 똑같은 거야. 여기서 맞추듯. 여기서 맞추듯. 나가는 것보다 스윙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걸 빨리 한다고 생각해봐. 들어오는 걸 빨리 하는 거야. 그러면 딱 하고 잡아가지고 빼 맞는 순간에 빵 하고 이렇게 꽉 잡으면. 꽉 잡으면 이렇게. 끊어도 되고. 잡으면서 가도 되고. 뭔 상관없는데. 꽉. 이거.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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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게 봐봐요. 소리가 나면. 소리가 내가 이걸 빨리 딱 잡아 땡기면. 빡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이게.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. 이거 안 되면은. 그냥 이렇게 휘날리잖아. 이거를. 딱 하고 끊어가지고. 빡 잡아가지고. 이렇게 손날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렇지 손날을. 이렇게 많이 놓지 말고. 살포시 잡은 상태로. 손날이 보다가. 갈 때 정면을 볼 거예요. 자.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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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가다가. 자. 맞을 때는. 이 엄지손가락이 면이라고 생각하고 정면을 보여주는 거예요. 자. 이거를 빨리 하면. 자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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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했을 때. 딱 놓으면. 여기가. 여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면. 제대로 한 거고. 이거 했는데. 여기는 괜찮은데. 어깨가 아프다. 이러면은. 그게 이제 이상한 거야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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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봐. 라니 회원님 해봐. 스냅 해봐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자. 편하게 내려서. 하면 돼. 나도 봐봐. 이렇게 안 되잖아요. 그냥 힘 빼고. 가만히 이렇게 잡고.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. 민정현 님은 지금 스냅 보면은. 속도가 똑같아요. 이거.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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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러면 안 되고. 잡는 힘이 딱딱딱 있어야 돼요. 그렇지. 빨리 와. 빨리 와. 딱 때리면서 와. 둘. 그렇지. 나이스. 때려. 때리고. 때리고 와봐요. 그렇지. 내가 딱 봤을 때. 내가 딱 봤을 때. 민정현 님은 어떻게 하냐면. 이거야. 이렇게 툭 하고 만다고. 이건 아니지. 이게 아니지. 이거 툭. 그렇죠. 이렇게 해가지고. 힘을 빼고 있다가. 이렇게 해가지고. 빵 하고 올려야지. 쭉 하고 올려야지.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. 가뜩이나 힘 없는데. 이걸 안 쓰면. 여자분들은. 안 되지. 힘을 빼고. 쭉 늘어뜨려야 돼. 이거 봐. 지금 민정현 님 봐봐. 스윙 해봐요. 라니언 님 봐봐. 해봐요. 민정현 님 스윙 해봐요. 스톱. 어디에서 마무리가 돼요. 지금. 스윙이. 이리로 가면 안 되지. 공 절로 칠 거예요? 절로 칠 거면 그렇게 해도 돼. 근데 직선으로 칠 거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되지.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. 면이 딱 보여줘야 되는데. 이렇게. 이렇게 맞추면. 내 면 어디 보고 있어 지금. 밑에 보잖아. 그렇지. 이렇게 맞추면. 이렇게 맞추면. 가는 거야 이렇게. 밑으로. 맞으면 이렇게 가면. 이렇게 된다고. 깎이는 거고. 정확하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고.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. 펴줘야지. 그렇습니다. 어디 유튜브 같은데 보면. 코치님들이. 이제 라켓 잡을 때. 이렇게 구퉁이에다가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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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퉁이 쪽에다가. 이렇게. 이렇게 대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대도 상관없어요. 이거는 왜. 왜. 내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. 이렇게 되는 이유는. 이렇게 해가지고. 백을 칠 수도 있고. 대각선. 이제 드롭을 할 때. 이게 편해요.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불편하거든. 그러니까 요. 구퉁이를 치면. 이렇게 하면서. 쪽으로 치기가 편해. 그리고 백 클리어도 칠 수 있고. 뭐. 여기다 대라고 하는데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냥 정면에다 대고 쳐요. 그냥 이렇게. 그러니까.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. 문제는. 뭐. 아까 얘기했듯이. 이 임팩트. 펴지는 기간인데. 자. 지금 스윙 하라고 그랬더니. 어떻게. 고정 되잖아. 자. 힘 빼고. 하나. 둘. 셋. 이렇게. 어. 힘 빼고. 이거는 그냥.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야. 이렇게. 따라서. 그냥. 어. 이거. 여기 힘이 빠져야 돼. 뭐. 연습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. 이렇게. 어. 조금 크게 하면 이제 이렇게. 이렇게 잡겠지. 이렇게 움직이면서. 어. 힘 빼면서. 어. 우리 직선 수행 할 때. 이렇게 해가지고. 원리는 똑같아요. 이렇게 힘 빼고 있다가. 허리가 확 돌아가면. 이게 이렇게 라켓이 쳐지잖아. 그럼 어떻게 해. 이렇게 하면서 팔꿈치 올라가잖아. 그러면서 이게. 푹 펴지겠지. 어.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 되는 거.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.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. 쫓아가서 허리가 쑥 하고 들어가면서.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겠죠. 그러면서 이제 딱 펴지는 거야. 어. 이렇게 가겠지. 내 팔꿈치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. 임팩트 정확하게 해주세요. 정면 딱 보여주는 거야. 자. 갑니다. 자. 잘 맞은 거야. 그 소리가. 빵 소리 나잖아. 딱. 오케이. 됐어요. 라니언님도 잘 맞았어요. 조금. 그 잡는 것만. 딱. 힘이 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.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 아니야. 지금.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 같아.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 아니야. 지금.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 같아. 딱. 그렇지. 딱. 힘 빼고. 어깨 힘 빼고. 딱. 오케이. 하나. 셋. 왜. 스피드하게 그냥. 어쨌든. 어쨌든. 딱. 잡는 이유가 뭐야. 라켓에 스피드를 싣는 거야. 잡으면 스피드가 확 나잖아. 이.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 내가 힘 빼고 가만 있다가. 봐봐요. 내가 힘 빼고 있잖아요. 지금. 내가 이걸 만약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. 음. 이렇게. 어. 이렇게 움직이잖아. 이거까지 도와주면서. 허리까지 도와주면서. 쫙 가면서. 여기 마지막에 맞을 때. 딱. 잡아가지고. 이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딱 올려주는 거지. 둘. 하나. 둘. 네. 둘. 잘 맞았다. 둘. 잘 맞았다. 둘. 잘 맞았다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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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많이 해야 된다니까. 스냅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. 스냅 연습을. 이게 문제가. 이게. 요거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.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. 스냅을. 이 연습.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. 이게. 탁탁탁 잡아주는 이 연습을. 많이 해줘야 돼요. 수고하셨어요. 통과는 having. 조금씩 놓치지. 백인. 아마리. 초. 일주일에. 고öff. 컨셉 수요. jo. 첫 번째. 여름. 넘긴ênio. 세 번째. 수고하셨어요. kom괴이. 다섯. 몇 번째. 수리. 여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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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.